그러지 말고 어떻게 됐냐는게 모르는 사이요? 아까 그 의지가 너무 많은데 난리 또는 그 의자가 똑같은데다 그러고 그런가 어쩐고 하려고 말을 어떻게 안해버리나 아 그 여행이 누구냐고 아마도 저 새끼가 말할 줄 모른 모양이다 분명히 저기 저 필리핀이나 아니면 방귤레딧이나 이쪽에서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세상 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보이겠소 아니 니너로 옆분들은 누구냐고 우리 언니 언니요? 그럼 진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와야 쓰겄냐? 니가 여기 와서 나하고 장난 되는 되는 내 새끼 되는 거여 저기 저 여보 우리가 널 이렇게 좀 늦게 만났다고 해서 흥불이 늦어질 것도 없어 옆에는 얘를 내 새끼 만들게 뽀뽀 한 번 하자 아직도 수줍은 있으신 모양이네 사실은 내가 너무 부비가 좋아서 그러는 거여 한 번 서봐 서봐 저 뒤로 돌아 봐 자 그럼 빠이빠이 약속해 진짜 이게 이 시대에 진정한 조자여 둘러있는 비가 저 돈 받으려면 만원만 들려줘봐 만원만 빌려줘봐 만원 없어? 그래 5천원 좋아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저기 화면재고 있는데도 안주면 쪽파면서 이게 아이고 진짜 5천원 밖에 없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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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저기 저 여보 그럼 써 어쩌다가 기집 아저씨 불어넘는 중으로만 간게 5천원밖에 안되네 아이고 에이고 부주여해서 5천원 꼭 갚아 나 그가 나 붙으러 다시 올라가네 에이구 내가 저 왜 그런가 그러면 예전에는 사마주양이라는 걸 했어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생긴 거랑 맞는데 어떻게 요즘 시대에는 옛날 꽃처럼 풍성 오늘 잘 되는데 대출밭이 다 망가져서 요즘엔 대출밭을 갔다가 어떻게 주눅산도 수입이 오고 필리평산도 수입이 오고 장비례들도 수입이 오고 러시아꽃도 수입이 오고 그러다 본 게 딱 명절 때 만나서 온 가족 며느리들 다 있으면은 한 며느리는 후회한 며느리 한 며느리는 아무자 한 며느리 한 며느리는 이 말이 어떻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 됐다고 얘기요 다문화가 됐으니까 무엇든지 세 개는 하나요 자 우리 모두 다문화가자 행복하러 가요 박수 잠시만 다문화가자 계시면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는 남녀 아들딸 걱정하지 말고 생긴 대로 팍팍 나와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부기부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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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어 솔직히 말 맞다나 여기 참 저기 있는 어린아이도 좀 있지만은 내가 참 이 말 한다고 좀 말아붙지 못하지? 엥? 내가 이 아저씨가 앞으로 썩을 수 있는데 그건 또 의미를 모르잖아 엥? 어차피 조수판 교육이 또 좋을 때도 있어 엥? 무럭무럭 자라서 이쁘게 커서 나중에 시집받을 때 나처럼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지 않게 시집받아라 괜찮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어 박사만 줘요 야 근데 보통 보면 저렇게 인물이 발전의 이쁜애들이 꼭 보면은 학교는 잘 가는데 공부는 좀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런게 이쁘다 그런게 남자친구들이 자꾸만 전화해서 불러왔네 대파하다보니까 어차피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니요? 그럼 이쁘지 말로는 꼭 커피대의 생활을 하지 말고 꼭 그걸 해 에이 어이구 구가가 뚝딱함시라니 에휴 참 이말 저말에도 그말이 제일이고 이승앞이 저 생각에도 부모 생각이 제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이 어부인 아니다 그래서 편의점 하나 사라지고 용돈 몇 푼 드리면 그게 다 효우라는게 아니다 그 얘기여 그래서 나도 이제 한 번 생각나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엄마들은 잘 챙기는데 솔직히 아버지를 또 잘 안 챙겨 에이 솔직히 그런디 진짜로 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열 달 만에 나 앉아있더니 크 부수어야 하니라고 남자들이야 뭐 그러나 그냥 어찌게 하다가 몇 푼 부르다 주문냐 그거는 땡 하기도 하고 그랬지 그런게 저기 저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도 항상 요즘엔 여성 상위 시들고 그런게 여자를 위해서 제가 많이 합시다 여자를 위해서 뭔 말인거 알어? 나신료 있으면 여자먼지 먹으라 그러고 집에 갈때도 여자먼지 차에 타라고 차에 타라고 차에 타라고 열어주고 잠잘때도 여자먼지 사야라고 딱 주무시기 허고 죽을때도 여자먼지 죽으라고 남성여러분 장가하고 싶어다 솔직히 솔직히 여자먼지 아이고 더 불쌍하고 짱한게 남삽디다 저렇게 여자가 아름다게 가꾸어 주니라고 옆에 있는 저 사장님 얼마나 사업하는데 뼈껄 닦겄어 연말이 나지안나죠? 에이 저 양반이 조금 뭐 있어 보이는데 온처럼 빌려줄라 저기 영상에 갓 아 모든게 딱 타고 할부라는구나 아 그것도 또 시정이 좋게 그런거요 이따가 내가 저 개가 터농게 겉어갖고 입김 시키시오 그러고 사실은 나도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면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디 남색 면을 뭐 무슨 뭐 배누리가 빛나니 뭐 붓꽂이니 그러는디 사실은 이게 가르마가 좀 넓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게 그림벨트로 묶여서 그러지 이것만 해제되면 나도 인생 알걸 할수도 있어 아유 존경을 없는 은양실장님 오늘 또 하철왕이 금지에게 은양선문하신 이라고 얼마나 선물빵이가 아프십니까 그걸 글만 뜨셔서 저기 저 그 있어요 2번 예 그것 좀 해주시오 가요 자 무련박스 다 우다 저 좋아했던 말이야 시골영관 청왕 장놀이에 하철폭발급 아가씨와 식댕지 아이색 어린아 몸이 이명이 이런 정당은 어디있어 따뜻한 전략 이것은 글만 안용기에 따라하지마시오 혹시 아신분이 그러나 끊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